오늘 내가 들어가있으니까 오늘 하이하이 뭐야? 호종이 너 뭐야? 너 뭔데? 이거 여기 뭔데? 오버워치 오늘 내전이었는데? 아니 나는 롤 내전인데? 어? 여기가 아닌가? 요즘에 섬은 안 가니 호종아? 고짜렐라가 다 오답 서브웨이도 고짜렐라 치즈 선택하면 다른 것보다 양적어요 무슨 소리야 오버워치 가져요 아 오버워치야? 여기 오버워치랑 지금 만났어 아 크림님 오버워치예요? 아니 아니요 저도 채널 1에 혼자 가만히 있는데 여기 채널 2에 누군가 있길래 뭐하지 싶어서 그냥 놀러와봤는데 아 여기 온 거구나 난 갑자기 아니 둔이 여기 같이 있는데 여기다 마이크 끄고 있더라고 종목이 바뀐 줄이야 8시 어? 우리도 8시인데 어? 거기 몇 명 모였어? 우린 지금 8시인데 3명 모였어 우리 지금 2명 모였네 룩상상에 아니 8시인데 왜 5명밖에 안 모였어 우리 파틴 줄 어 댕규님 하이여 댕규님 하이여 3대3이다 3대3 3대3 될까? 아니 3대3 모워치고 나 민스턴 아 왜 뭐야 아니 플러리님 젠냐타 잘함 나는 루시오 잘함 인간젤리님은 이제 탱커 잘함 저 둔피 둔피 잘함 인간 둔피 아 젤리 형 요번에 러너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나왔어요 아 타이밍이 좀 안맞았다 기계가 으음 잔하 때 때 너무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해버렸나 어 너무 생명력 전환했어 아 레알 레알 여기 맞나요? 여기 맞나요? 뭐야 휴이 오버워치야 룰이야 우리가 오버워치가 내려가자 오버워치 내려가자 하이하이 아니 어디 오버워치가 근본 롤한테 할인을 안하는거야 나이가 롤이 많긴 해 오버워치가 왜 여기 왔어요? 롤이 나이가 많네 오버워치가 왜 여기 오는거지? 어 멋살아 여긴 뼈 왔는데 아니었어 여긴가? 여기 오버워치 아니에요? 오버워치는 3번으로 오세요 오버워치 내려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나이가 롤이 많긴 해 근본 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길래 아니 오버워치 내려가라고 했는데 따현이랑 넥클릭스 왜 내려가는거야 걔네 오버워치 알았어? 누구야 아니 오버워치 내려가는데 민기 형은 왜 내려가는거야 아니 나 몰랐어 나 이거 좀 갑자기 다 내려왔는데 아 뭐야 와우 하고 있어 후니님 하이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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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트라이의 솔로 하는 줄 뭐야 나도 나도 같은 시간에 아니 잠깐 오버워치 내전한다고 해서 나 머싹 부흥주인데 왜 있나 했어 깜짝 놀랬네 혜진님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모인분들 궁금한게 있어 플레이님이 다들 한 번씩 카톡 더 했나요? 자고 있나 확인하시던데 그거 저한테는 안한거 보니까 약간 주요인물들한테만 보낸거 같네요 어 난 보냈어 아니 모두가 다 보낸줄 한 번씩 더 오길래 아니 뭐야 홀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스로 그거 잡고 저는 딴 데가 있어도 되나요? 왜 그럼요 처음에 싸우면 좀 안 좋나요? 어 뭐야 내야 오우 오오오오 하이그나이트 좋았다 뭐? 어 세상에 에이? 아아 어 1랩 쳐야될 듯? 뭐 노텔? 뭐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근데 괜찮은게 뭐냐면 나는 갱이 빨라 아 어시 아니 저 스킬 안하는거 없음 아아아아아아 저 집갈꺼잉 저 텔감 텔 텔 누르 잭스 여기있음 딱구 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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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겉에꺼 때려 어 나이스 나이스 흐이 아 싸움바이 싸움바이 돼 렛 노프리아 렛 노프리아 렛 노프리아 다잡아 다잡아 아니거나 노트 바텀 네 오케이 잭스 미드를 커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렐초신 렐초신 빼요 빼요 괜찮아? 안괜찮아보이는데 안괜찮아보이긴 아 버려야될거같아 버려 버려 아직도 위험해 아직도 위험해 아 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용이랑 그 삼진이랑 교환했어요 용을 지켜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그럼 어신갠굿 아씨 뭐랄 탑다이브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에이 탑 가볼까요 너무 너무 나대는데 와 완전 개떡픽이났데 내가 한번 가본다 어 조심하세요 아이씨 용기 어떤데 용기 용기 좋았다 용기 났어 아 어 내가 버릴 줄게 치욕 뺄고 아 아 버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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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안 죽어 안 죽어 타워 안에 있어 아니 뭐 퀴 있는 줄 알았네 아 상대... 모르겠는데 못 봤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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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긴장 젤리 클린님이 나를 너무 지으스러 보는데 아니... 이게 엠데이피다 엠데이피네 나이스... 아니 이거 제로라야 잘생겄네 잭스 어? 어? 아니 저걸 왜 죽어주냐고! 어어? 아니... 아니 제압인데? 아니 이러면은 꼴랑이... 남재림도 이거 괜히 억울하지 아니 버틸만 한가? 모르겠네 아니 550원을 추가로 먹었는데 저거 한 레람보여? 밑에 조심해야 돼 하하 하하 아니 근데... 플래시... 플래시 빠짐 교환? 교환이라 볼 수 있음 야자 아니 이게... 어허허... 젤 상이여 아 이거 젤 상이여 뭐지? 탑 근데 적어주고요 이거... 탑은 죽었다 아... 젝슨은 좀... 야 너 보였어 무빙? 어 피워라 피워라 한번 와봐요 피워라 와봐 피워라 한번 죽여야돼 아이고... 아... 나 일부러 오는거 봤는데 어? 집 가라 준거 아냐?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... 아... 이런... 어그러빨려다가... 출장비 출장비 힐 너무 못 먹네 아니 죽어 그랬나... 미안 아냐 괜찮아 괜찮아 어시 먹으려고... 다이브하자 빨리 밀어 타바 빨리 밀어 타바 빨리 밀어 이민을 죽인다 라임 밀어 내가 먼저 죽였어 어그로 기다릴게 밖으로 나간다 나이스 아 내가 먹었네 타워 깨마 타워 깨끌 조심 타바와바와바와바와바 아... 이런 이거... 다신 자세히 숙소 자세히 정국 지수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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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 지수 진짜로 지수 유 지수 여긴 가정이라고 한게 아니야 하... 가정? 하하... 여긴 가정이 아니야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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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 시합 먹긴 해야될 듯 근데... 비션이는 아직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? 아니 저 이거... 저 억해요... 아니 저 억울하네? 왜왜왜... 아 못봐서... 아니 람머스를 했고 그랬네 람머스면 그래도 이정도로는 안 뜯었을 것 같은데... 하하하하... 아... 아니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내가 죽고 내일 살릴게 어떻게 살려봐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와... 아니... 살렸어 아 미드 버려 미드 버려 미드 버려 미드 버려 미드 버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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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쌍둥에서 박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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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... 차코가 아... 차코가 아... 뭐야... 아잇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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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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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도망가 아아... 도망가 어 진짜 잘한다 이겨 근데 오라 잘 하신다 문도 그냥 뚜드려 폈 거라 샤코 나쁘지 않았을거야